제주도 바가지 물가에 여행객들이 일본, 동남아로 다 떠나고 지금 제주도에는 관광객이 소멸 직전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올빼미TV 제주도 갔다 온다고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맨날 망한 것만 올린다고 시청자님들 불만이 조금 계시던데 오늘은 멀쩡한 이 건물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드림타워 그랜드하이아트 호텔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롯데타워. 제가 촌놈이라가지고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도 못 가봤는데 하여튼 규모가 큽니다. 무려 1조 6천억을 투자해가지고 2020년 연말에 개장을 냈습니다. 지상 38층짜리 높이만 해도 169미터. 연면적이 거의 10만평이네요. 그리고 객실이 1600개나 됩니다. 22년에 옥상에서 화재가 났는데 어떤 대피경보나 안내방송도 안했답니다. 다행히 119가 와가지고 빨리 진화를 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호텔 리조트 건설 계획에는 56층 높이로 지을 예정이었는데 시민들이 노형 오구리 쪽에 교통정체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한라산 전망도 가려진다 해서 시민들이 반발을 해서 38층으로 청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노룬지 사슴인지는 모르겠는데 뿔을 보십시오. 희한하죠? 네, 뿔 끝에 버섯이 달려있습니다. 무슨 뿔에 동충하초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기 뒤에 있는 사슴도 버섯뿔을 달고 있습니다. 2014년 이 리조트 초기 계획에는 중국이 1조를 들여가지고 58층 리조트를 만들라고 했는데 순수하게 중국 자본으로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그거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제주시 한가운데에다가 중국 자본 100%로 해가지고 제일 큰 빌딩 건물을 채운다니까 도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중국 자본만 배불린다는 비판 여론에 국내 기업이 59% 투자를 했습니다. 나머지 41%는 중국하고 합작으로 같이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1% 중국 지분도 우리 국내 대기업이 다 대출 전환해서 지금은 독자적으로 국내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1층 주차장인데 마치 중국에 온 것 같습니다. 조명 색깔이 보면 황금빛으로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마치 특급 호텔에 들어온 것 같이 시설은 어리어리하게 깔끔하게 자려놨습니다. 사람들 말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얼마 전에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중국 단체 관광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했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 해외여행 못 가게 다 막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주도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주도는 그 코로나 특수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꿀을 빨았습니다. 특급 호텔 1박하는데 100만원 풀빌라 200만원 에어비앤비 일반 가정집 숙소가 50만원이라 바가지를 확실하게 씌웠답니다. 이제는 그 코로나 환기 그 시절 다 지났습니다. 공항에 가봐도 사람들이 그렇게 번잡하게 붐비지는 않습니다. 여기 특급 호텔에도 중국인들이 조금 보이는데 그렇게 예전처럼 사람이 북적거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주도로 이사해서 들어온 인구하고 나간 인구를 비교해보면은 무려 1687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달에 일본으로 여행가신 분들은 거의 200만명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00만도 안됩니다. 이런데도 제주시에서는 입도세 1인당 만원을 받겠다고 지금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환경보전 부담금이지 한마디로 삥 떳는거죠. 제주도는 호텔에 가도 치약, 칫솔, 면도기 아무것도 안 줍니다. 결국에 편의점 가서 사다 써야 됩니다. 이런데도 만원을 더 받아야 되겠답니다. 입도세를 받는 명분이 웃깁니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연이 파괴된다. 그래서 제주도에 그만 좀 와라. 그런데 이제 그런 입도세 안 받아도 자연적으로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분위기가 환산합니다. 육지에 있는 우리가 제주도에 들어오면 입도세를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민도 육지로 오면 육지세 내야 되겠죠. 리조트 2층으로 에스클레이터 타고 올라오면 바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이니까 내국인 한국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 카지노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의 vip 손님들이 카지노를 하러 제주도로 들린답니다. 카지노 사업 돈 벌기 참 쉬운거죠. 우리 설날에 그때는 중국은 춘절이죠. 그래서 2월달에 중국 춘절때 엄청나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카지노를 하러 왔고 그래서 순매출액이 239억이나 된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배 넘게 증가를 했답니다. 천정을 보니까 형형색색 화려하게 멋진 그림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이 입장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 딱 그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여기 내국인이 입장 가능하도록 법을 바꾼다면 아마 난리가 날겁니다. 카지노 도박에 중독돼서 자동차도 날리고 패인들이 많아질겁니다. 제주도 들어와가지고 제가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소렌토 3박 4일 빌리는데 총비용이 22만원 들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저렴해졌죠. 만 3일 빌렸는데 렌트비가 12만원 그러니까 하루에 4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무려 10만원입니다. 렌트카 자차 보험료 가지고 꼼수로 바가지를 씌웁니다. 렌트카 자차 보험은 우리가 가입하는 대인대물보험하고는 다릅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사슬로 운영하는 보험이라가지고 종합보험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나오면 일정 한도 내에서만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수리기간 동안에 렌트카 영업을 못하니까 니가 사고를 내서 영업 못한 렌트카 영업 손실비용을 보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일절 연휴 때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김포 오사카 구간 항공료가 9만4천원 인천에서 후쿠오가 가는데 8만9천원 이거 항공료 정도면은 제주도 가는 비용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쌀 것 같습니다. 제주도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왔을 때 1인당 평균 지출하는 돈이 52만원입니다. 국내 여행 평균이 33만원인데 이것보다 1.6배가 많습니다. 제주도 여행와도 바가지 씌우는 중문 관광단지 이런 데 안 가면 됩니다. 제주도민들이 이용하는 식당 숙소 이런 데 이용하면은 저렴하게 제주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갈치조림 2인분을 중문 관광단지에서 먹으면은 13만원이나 듭니다. 그런데 조천업에 있는 로컬 식당에 가면은 3만 2천원 무려 1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중문 쪽에는 땅값도 비싸고 가게세도 비쌉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도 비싸게 안 받고는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적응하려 해도 제가 중국 호텔에 온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너무 중국풍입니다. 중국 사람 중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유층이 508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인구로 치면은 천만 명이 훨씬 넘겠죠. 어쨌든 중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 여기 제주도 경기를 좀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호텔 레지던스도 분양을 한 것 같은데 전용 면적 20평 조금 안되는게 7억 4천이나 한답니다. 연 6% 수익률 보장한다는데 이런거 어디 믿을 수가 있어야죠. 돈 있으면은 이자율 좋으니까 은행에 맡기십시오. 리조트 바로 뒤쪽에는 전당포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저렇게 전당포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중국 왕서방들이 뭐 물건 잡히고 돈 빌려가는 곳이니까 내국인들은 오지를 않겠죠. 이 근처 가게 간판들은 대부분 한문으로 저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도 중국집인데 한문으로 푸동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은 세종대왕님이 통곡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정식집인데 아마 개업한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당 이름 간판 써놓은게 식객 저렇게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